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방금 식사하고 바로 촬영에 접어드렸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 보느라고 아니었습니까? 많이 혼쭐 날 수 있을 겁니다. 금방 날씨가 나면 또 방송하고 날씨만 방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마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은 안오스몸 알바인데 아마 이번 주에는 마지막 방송이 될 거에요. 이번 주는 저희들이 정말 마지막 방송을 너무 바쁜 관계로 돼 가지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난초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난초 바다가 오늘 저녁부터 이번 주말까지 강행군을 해 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에요. 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저희들이 방송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쯤 돼서 아마 방송을 할 거에요. 그때 이제 또 판매 방송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방송하는 분량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제가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했던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묵은 둥이에요. 다 묵은 둥이라 가지고 그거 하고 또 이거는 어 요 어디입니까 저 그 태국에서 태국에서 산제품 채집 종이에요. 채집 종이 일반 이제 우리 실생이 아니고 채집 종이라 가지고 많이 기대하셔도 될 거에요. 되고요. 요거는 안오스몸 알바 입니다. 일본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집했던 이제 애장품 말 그대로 부양 부양의 무풍이 아니 있습니까 가지고 10년 15년 20년을 가지고 놀았던 애장품이에요. 어 가죽과 같은 아니 있습니까 이게 반려 식물인데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그 어 덴드로도 이제 아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 조금 조금만 두고 저희들이 다 이제 그 뭡니까 어 좀 이제 덴드로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에요 완전히 이제 줄이 가지고 어 카텔레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개 한 개 이제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일본이 일본도 안오스몸 산제품 가격이 25만원 이에요 25만원 좀 쎄죠 어 요거는 그 센 것만큼 그 가부치를 합니다. 가부치를 분명히 할 거에요 25만원 그죠 여기에서 묵은 동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봐보세요. 어 꽃 많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장한 데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될 거에요 10년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 나중에 받으시면 보면은 역사가 있는 그런 꽃이에요. 어 이때까지 제 하고 희노야락을 같이 즐기고 했던 나이인데 아 그동안 내한테 저한테 많은 즐거움을 줬습니다.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아 참 이게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저도 이래 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죠 어 또 누군가 저보다 잘 길러 주실 분이 아니지만 더 예뻐해 주실 분이 또 가져가시면 더 좋겠죠 그죠 어 그러기 때문에 또 어 1번은 안오수몸 산제품 음 25만원 25만원 산제품 이런거는 진짜 정말 아니 있습니까 구입하기가 힘든 거에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고 제가 취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2번 파리시 어 태국에서 구입했는데 이래 가지고 좀 키가 그런데 파리시 전형적인 파리시 어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많이 붙었습니다. 아주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이라 가지고 볼만 합니다. 파리시 이제 그 요구도 매년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봐 왔던 건데 아 요것도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넘었습니다. 15만원 이번 15만원 입니다. 어 3번 파리시 또 이래 가지고 아까 앞에 거 하고 동일품인데 이게 대공이 좀 많습니다. 어 6개고 저는 3개고 그랬는데 어 가격이 어 5만원 밖에 차이 안나네요. 어 요거는 20만원 이에요 파리시 3번 파리시는 20만원 이에요 어 요것도 꽃은 많이 붙었습니다. 무궁동인데 태국에서 구입했던 거에요. 어 4번 안오수몸 알바 입니다. 알바 산채품 입니다. 산채품이기 때문에 안오수몸 알바 산채품 어 가격 가격이 15만원 입니다. 15만원 15만원인데 이거 신화되는 세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도 나오고 있고 요것도 저하고 같이 있은 제가 한 10 10 한 2 3년 정도 됩니다. 10 한 2 3년 되는 그런 무궁동 입니다. 요거는 꽃이 지금 활짝 피어 가지고 어제 어제 완전히 활짝 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이나 모레 좀 받아보시면 아니겠습니까. 향이 기가 차도록 좋은 향 입니다. 어 4번은 안오수몸 알바 산채품 5만원 입니다. 아 15만원 입니다. 15만원 이렇게 꽤 많이 붙었습니다. 어 이 파리시는 네팔 쪽으로 구입을 한 건데 네팔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 가지고 한 요거는 한 25년 전에 제가 구입을 한 거에요. 그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니겠습니까. 뭐 세초 가지고 이정도 뿌렸으면 어마어마하게 불렸죠. 그죠. 어 요거 가격은 진짜 이런거는 저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거에요. 요거는 제가 뭐 그 눈물을 먹은 꽃 25만원 났습니다. 요거는 꽃이 전형적인 꽃 해 가지고 팔으신데 그 그 잎 속에서 하얀 테두리를 두는 드러나이예요. 진짜 좋은 꽃입니다. 요거 꽃들 해 가지고 그 꽃 사실은 뭐는 뭐 행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가격은 그 6번 25만원 입니다. 7번 7번은 안오수뭄인데 안오수뭄인데 안오수뭄 이거 꽃이 아니겠습니까. 안오수뭄인데 안오수뭄인데 안오수뭄은 진한 팁은 진한 색인데 꽃이 4배치에요. 꽃이 굉장히 큰 꽃인데 받으시면은 계속 요거는 물을 조금씩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크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래 가지고 중간에 탈락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7번 안오수뭄 가격은 15만원 인데 요게 보시면은 꽃이 정확하게 2대. 이거는 꽃이 4배치라 가지고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15만원 15만원이고 잘 보셨죠. 15만원 한 번 더 보여 드릴까요. 요거는 조그만한 프라시디 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부자급 분을 사셔가지고 예쁘게 하시던가 조금 더 큰 분으로 옮기시면 될 거고 음 그러고 8번 야 이거는 참 대작이네. 요것도 제가 가지고 소장한 제가 나중에 받아보시면은 가운데서 양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가운데는 망가져 가지고 처음 채집해 왔을 때 그거는 망가져 가지고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월은 묵어가면서 있습니까. 양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2개는 나눠져 가 있는데 요아의 가격은 이래 가지고 안오수뭄 8번은 35만원 입니다. 35만원. 여기에 한 개, 두 개, 두 대에서 꽃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두 대에서 이렇게 달고 나와 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에 또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대 여기 꽃 달았고 그 다음에 저기 3대가 있습니까. 꽃 여기 안에서 여기서 3대가 있습니까. 달아 가지고 꽃이 나왔습니다. 요 가격은 35만원 입니다. 가격이라 가지고 요거는 정말 이제 산거래, 산거래 등채를 많이 쓰시고 싹 쳐지는게 정말 멋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꽃 이것도 행운 정말 아니십니까. 보기 드문 대작입니다. 그리고 9번. 9번도 산채품인데 신화, 오늘 신화 나오는 거 한번 봐 보세요. 올해 보다 내년에 아니십니까. 더 대박입니다.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개 나오고 있는데 꽃 때는 꽃은 지금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저기서 꽃을 쫙 보여 드리겠습니다. 색깔 좋죠. 진짜 깔끔합니다. 색깔. 요 가격은 아노스몸 25만원 입니다. 9번 25만원 입니다. 9번 25만원이고, 10번 아노스몸, 요것도 플라스틱 뿐이 있는데 요것도 꽃 나중에 보시면은 색깔 정말 좋고 제가 정말 안 팔지 않고 아니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래 가지고 제가 저도 욕심이, 꽃 욕심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요거는 딱 가시면 아니십니까. 요것도 꽃이 4배치에요. 요것도 20만원, 20만원이에요. 가격. 그죠. 20만원. 10번 20만원 입니다. 저 안에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10번 20만원. 그죠. 꽃 많이 붙었습니다. 완전히 장미치는 나중에 확 피면은 볼만 할 겁니다. 그리고 11번. 11번도 아니십니까. 멋진 꽃입니다. 11번도 저쪽에서 요거 보시면은 가격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인데 저게 신화 나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쭉 당겨 보겠습니다. 신화 나는 데서 꽃. 꽃 많이 붙었죠. 다시 한번 더 안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11번은 20만원. 요것도 산채 채집종이에요. 안에 한번 봐보세요. 오랫동안,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아입니까. 그죠. 요거 이제 거의 제가 10년에서 15년 사이를 제가 다 길렀던 아이들이에요. 요거 구매하시는 분도 완전히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뭐 노트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옮겨가 보겠습니다. 12번 안우수믄. 요것도 20만원인데 요것도 무근동이에요. 요것도 한 2, 3년 정도 된거에요. 2, 3년 정도 됐는데 요것도 필리핀 채집종이에요. 채집종인데 요것도 꽃이 진짜 해맑고 좋은 꽃이에요. 많이 붙었죠. 그죠. 아 진짜 옆에 쓰니까 향 진동을 합니다. 아 그러고 요 안우수믄 알바. 제가 이벤트 특가식으로 해가지고 요 큰거 해가지고 꽃 붙은거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꽃 많이 피었습니다. 7만원. 그죠. 안우수믄 알바 7만원. 그죠. 이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7만원. 13번 안우수믄은 안우수믄 알바 7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안우수믄 알바 15만원. 꽃들 2대 인데. 양쪽으로 지금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고. 꽃들 2대 상대해서 하나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13번 중에서 14번을 또 빼먹었네요. 14번을 제가 레스트. 요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소장했는데 10년 넘어섭니다. 10년 넘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요거 이게 꽃이 정말 예쁜 꽃이 피는 거에요. 예쁜 꽃이 꽃대가 많습니다. 최고로 이래 가지고 오늘 최고로 고가인데. 14번은 이 레스트. 여기에 꽃자 한번 봐보세요. 다다다다다 붙었습니다. 레스트 아주 진한 색이에요. 다다다다 붙어 가지고. 요거 제가 판매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냉이 됐는데. 요 가격은 14번은 15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알바 이기 때문에 알바. 알바. 두 대가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두 대를 피지를 않아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15만원 이에요. 15만원 15번 알바.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레스트 하고. 레스트 요거는 아마. 그 레스트는 요거는. 네스트 하고. 저쪽에 뒤에 2번 3번 하고. 요 두 아이는 태국에서 고향기기 때문에. 저는 출전을 정확하게 모르고. 나머지는 요거는 필리핀에서 다 채집종이에요. 채집종이고. 여기 5번 하고 5번 하고. 또 6번 하고는 요거는 네팔 쪽으로 저희가 채집을 행기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다 원종일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혼돈 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요거는. 제가 요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요거는. 여기에 지금 오늘 부양의 애장품 아니 있습니까. 그죠 산채품. 이게 부양의 이때까지. 지킴이로서 남아있던 아니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거에요. 이게 더 이상 부양에서는. 이 대품들은. 아마 없을 거에요. 이게 요번에 구입하고 나면. 이제 아누스멈 슈퍼부 말고는 대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 그 점 참조하시고. 지금 빠르게 아니 있습니까. 구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저희 부양에서는. 지금 덴드로가. 거의 마지막 시즌. 나중에. 거기 쳐다보면. 세미알바하고. 세미알바하고. 또. 일반티프하고. 알바하고. 이런 파리시만 조금 남아있고. 덴드로 비움은 거의 아니 있습니까. 아마 마지막이 아니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카텔레아로 넘어가겠죠. 아무쪼록 아니 있습니까. 지금까지 판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부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